그리고 또 한겨레에서는 왜 좌파 진영에서만 미투 폭로가 나오냐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진영 인사들이 성폭력이 줄줄이 폭로되자 미투운동을 정치공세라며 경계했던 자유한국당은 미투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며 미투운동의 선봉을 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재밌어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투 가해자는 좌파 진영에서만 나온다는 좌우이념 공세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SNS에 명쾌한 글을 올려 화잔데요. 박진활동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를 이념으로 나누는 정치적 공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활동가는 나는 이 일이 이곳과 저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여성의 구활이 겪는 일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범위도 그만큼 넓은 일이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미투 폭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위 진보진영, 좌파 진영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지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 미투는 폭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우파 속에는 용기를 낼 감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도 없다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고 덧붙였다. 너무 멋있는 말이네. 그 말은 뭐냐면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미투를 할 때는 그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다 보호해주고 우파 진영에 있는 어떤 분이 미투를 하면 우파 진영은 그 미투한 인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희정 지사 사건은 우파네요. 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박근혜나 이명박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거의 좌파의 엑스맨이었군요, 그러면. 충청도는 좌파 소굴이 아니라 우파 소굴이군요. 그래서 잘라버렸군요. 지금 좌파나 우파나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군요. 마찬가지죠. 뭘 보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럼 왜 좌파 진영에서만 미투 폭로가 나오냐는. 네, 그럴 때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새로운 해석을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여자를 진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욕망의 충족 대상으로 보는 노골적인 공간이 어디냐? 어딜까요? 술집. 술집 중에서도 어떤 술집이냐? 단란주점. 단란주점. 역시 둘리는. 템포로. 템포로. 템포로는 어디 있죠? 강남. 강남. 강남은 좌파들이 노는데요. 우파들이 노는데요. 우파. 그렇죠. 대개 우파. 그래서 주로 우파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만나서 하면 강남에 그걸 룸살롱이라고 해요. 룸살롱에서 기본적인 그거를 다 푼다 이거예요. 특히. 그 세 개를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분은. 그런데 이 좌파들은 룸살롱을 가고 싶어도 일상화가 안 됐어. 그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데 본인이 술이 취해가지고든 아니면 이 욕망의 화신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다 술집 여자인 것처럼 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파 정신이들은 우파 기대기들은 그걸 거의 일상화니까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딱 그런 행위는 룸살롱에서 딱 하고 룸살롱 밖에서는 아주 다른 situation specific behavior 이라고 이야기했어. 그게 심리학이 딱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성욕을 거기다가 푸니까 자기들은 성추행을 안 하고 그 성욕을 풀 데가 없는 사람은 일반 여자를 성추행한다라는 이게 그게 지금 우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건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좌우의 구분은 없지만은 적어도 좌파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우파는 그게 없어서 미추를 못한다 라고 또 약간 찌질한 변명 같은 느낌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도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그래서 그걸 짠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또 짠하다는 마음을 표시할 부분은 오 설득력이 있네요. 너무 반가워요. 아니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보수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나 아 보수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해봤어요. 심지어는 자한당에 있는 어떤 최고위원 예전에 네 유여행감 하는 그 여자분은 홍준표 대표가 나를 성추행했다 막 주장했잖아요. 네 주장했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동전을 해준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 인터뷰도 안 해. 왜? 그런데 아마 홍 대표가 저분을 룸살롱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없는데 라고 했을 거고 홍 대표가 룸살롱을 자주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분을 데리고 가지는 안 했을 텐데 아니면 저분이 룸살롱이나 템포로에서 알바를 하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한당에서 자한당에서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결이 세 가지 다 잘 안 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도 너무 낫을 생각으로 왜냐면 본인이 홍 대표를 따라서 룸살롱을 가더라도 그런 분은 만난 적은 없거든. 제가 여러 번 죽였죠. 뭐 알아서 살아나오겠죠. 여러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제가 했나요? 네. 또 보수에서는 진보는 자신들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 성폭행을 묵과한다는 기사를 냈어요. 그거는 그냥 보수에서 지들은 돈이 많아서 룸살롱에서 다 해소하니까 돈 없는 애들이 찌질하게 논다 뭐 이런 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걸 진보 보수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욕망을 충족하는 각기 다른 방식이 한국 사회에서 희한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 더 짠하죠. 저는 그래서 미아리 무슨 용산 이런 사창가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려고 그 난리를 쳤던 그 정치꾼들에 있던 사람들의 그 행태가 더 강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방지법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법이 만들었는데 정작 그걸 가장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진보일 거야? 오팔일 거야? 오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 되면 성욕을 해소하는 단가를 엄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 그러면 이게 돈이 별로 없는 자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단가에 아무리 올라가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식이 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것까지 고려하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 김강자 그때 경찰서장인가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사창가라는 게 사회에서 시궁창과 같은 건데 시궁창의 냄새난다고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그 하수구의 오물은 어디로 통해야 되냐. 차라리 잘 시궁창을 정화하고 복회를 잘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멀리 주택지로부터 벗어났던지 한 지역만 딱 하면 그쪽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거나 뭐 본인이 도덕적인 사람은 안 가면 될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씩 우리는 배설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여자나 남자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저는 한 점에 더러운 배설물을 저 문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엄숙주의, 경건주의를 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를 하거나 법을 말거나 이 사회의 지도자인 사람들은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생각으로 인간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법의 보수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그 성매매 한 데를 또 다른 데 이렇게 밀어서 거기서 하라고 하면 네, 하면 그럼 성매매를 또 하라는 거야? 단순하게? 그렇죠, 그렇죠. 성매매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관계는 없는데 관계 없는 걸 왜 관계를 꼭 시켜요? 아, 관계가 되게 느껴져가지고 그건 내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관계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네요. 그런데 그거는 되게 둘리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든 남성들 중에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성매매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러면 너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성매매는 나쁜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예수님이 살기 훨씬 천해도 성매매는 있었거든? 그랬을 때 그거를 왜 나쁘다고만 이야기하고 없애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는지 아니? 그럴 때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요.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일수록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안 해요.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일수록 마치 성매매는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돈만 있으면 성매매를 취하는 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표리부동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 못하고 성매매는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섹스는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좋은 거죠. 그럼 지금 성매매 하라는 이야기네? 성매매는 나쁜 겁니다. 성매매는 나쁜데 섹스는 좋다. 어쩌란 말이야! 얼마나 지금 본인이 해소리를 했는지 알겠죠? 섹스에도 종류가 있으니까요. 섹스에도 종류 무슨 종류 있어요? 빨리 섹스의 능이하는, 둘리가하는 섹스의 종류를 맺혀라.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가 있는 거죠. 세상에, 세... 좋은 청과 나쁜 청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는 또 우파, 고수층, 유력인상들은 색벌당이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청산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이제... 우름살록에서 해결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죠. 안 보이는 데 했을 때는 꼭 돈으로 지불을 한다. 옛날에 유명한 재벌 회장님 진짜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엄청나게 또 그거에서 유명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 S 회장님처럼 아, 너희들이 고마워, 잘해줬어 이러면서 백만 원씩인가 뭐 몇백만 원 수준으로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이, 그분은 뭐 아파트 한 채씩 팍팍 주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딴소리가 없었다라고 항상 그래요. 그럼 그거 하면 꼭 돈으로 확실히 입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또 요구도 먹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그렇게 성추행 하시고 성폭행 하실 거면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데서 돈을 지불하실 일이지 왜 애꿎은 사람을 불러서, 비서를 불러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룸살롱에서 술 마셨는데 뭐 그 연예인이 나에게 심한 행동을 요구했다. 뭐 이래가지고 경찰에 막 신고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아 참 저분들이 이제 앞으로 힘들겠다. 왜냐면 술집에 가서 그런 행위를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지 팬이나 또는 지 주위에서 오빠 오빠 하고 쫓아다니는 애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미투 처음 나왔을 때 뭐 자기 단원들 뭐 어떻게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배를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나 할 때 다 찌질하고 돈 없는 인간들이니까 저런 짓을 더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요구도 묻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아니까 아니까 그런 희쾌한 짓을 했죠. 이거는 욕구와 욕망을 정확히 아는 것의 수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거는 뭐 애인하고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신 분은 뭐 배우자분하고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삐끗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투 공화국이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누가 참 가슴이 아프네요. 맞아요. 아프리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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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